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뚱한 카페 데려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한 카페 데려 När은 허허허 코코 얘가 다툴리네요 예희 다툴리네요 조용한 현장이 다툴리네요 Monthly 희오호 이리와 코미를 연주중 이럴 수준 맛있어 저희 음료수는 길게 속도 catholic 뒤쪽이 계속 돌릴테고 뒤로 봐도 되는건가? 어 이거 귀엽지 않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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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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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뿌릴까봐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뿌릴까봐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대크해야 돼 어? 내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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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밥을 먹자 바로 이것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가수가 눈물 안 들었어 이름 여러개인것 같지? 어 너무 좋더라 이상한 것만 안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 광고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봐서 그걸 가보려고 해요 어떤 카페에서 초코 피자 머핀을 시시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갈 거예요 거기서 매주 그런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맛있으시길 해봤는데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각은 할 건데요 그래서 거북한 거 갖지 마시고 뜨거워요 뜨거워요 맛은 좀 어떠세요? 맛있죠? 네 근데 먹을만하니까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당연히 근데 왜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하게 됐냐고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이왕한테 곱창을 오보자 근데 떡볶이 좀 맛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맛있었어요 곱창도 오늘 밥도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곱창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양념 곱창이에요? 네 양념 곱창 맛있을 거 같은데 곱창 좋아하시는 분 진짜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거 사간 사람 있어요 오른쪽에 게시판이 있어요 네 그게 메뉴 추천해주신 거 분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중에 선정을 하면 그러면 제가 키링을 찍어야 하고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뉴는 다 적혀있어요 웬만하면 만약에 밥시 하나요? 제가 다 먹어요 응 살짝 오 출어수도 있다 으음 떠먹을 정도의 여름은 아닌 거 같은데 네 혹시 이렇게 떠먹어야 되나? 먹다가 넣으러 갔는데 빨리 말해주시네 되게 상관없어. 이거 만해졌잖아. 목사가 아니고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 온면이 하얀 게 아니었네. 어때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 먹어봐요. 음. 싱거운데, 이거? 볶음면도 시켰답니다. 음, 맛있어. 이거지. 파트가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 부분은 안 익었고, 이 부분은 찾고, 이거. 배가 엄청 높은데, 먹고 있는데. 음. 음. 다 탄다. 다이소에서 미니 지퍼백 사왔어요. 이걸로는 모짜렐라 큰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좀 소분해서 냉동보관해야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미니 지퍼백 사왔어요. 이걸로는 모짜렐라 큰 거를 사가지고, 요거를 좀 소분해서 냉동보관해야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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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얇아? 모아보이는 중 시원한 날이 너무 많으니 일생이 보고 싶지만 먹으면 재밌을라 먹으면 잘 어울리니까 면과 후식 제사랑 부수도 들어서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